삼성 SDI가 글로벌 4위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. 합작법인은 2025년 상반기부터 미국에서 연산 23기가와트아워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. 또 향후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40기가와트아워 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삼성 SDI는 2025년 신북미 자유협정 발효를 앞두고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고,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북미 지역 전기차 판매 40%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.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.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국내 울산과 헝가리 궤드, 중국 서한에 이어 미국까지 총 4곳으로 확대됐습니다. 삼성 SDI의 전기차 Moon 하itzv 인물을ель repet 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